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소수주주와 양도 무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8462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영업양도 무효 확인 및 사행의 취소를 했는데 주주가 상고인, 원고가 주주가 됐고 피구가 회사야, 회사를 상대로 영업양도 무효 주장도 하고 또 내가 채권도 있으니까 너 사회행위 취소하겠다 이런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주주가 패소한 거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A 회사의 소수주주이자 채권자입니다. 당연히 대주주의 승인을 받아서 영업양도를 했겠죠. 이 소수주주의 원고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주주이자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A 회사가 피구 회사에게 영업양도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피구 회사의 주주는 아니에요. 주주는 아니고 A 회사의 주주인데 A 회사가 피구 회사한테 영업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A 회사의 주주총의 특별 개리를 없었음으로 양도 계약 우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양도 계약을 취소 및 원산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즉 A 회사의 주주총의 특별 개리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 계약은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 양도 계약은 무효.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실체적인 법인은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A 회사와 피구 사이에 지금 계약이 챙겨져 있는데 이것의 융우효를 곧바로 주주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결국 한 번 이 사건은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어떤 특정한 설계계약 또는 공사계약 이게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어떤 거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유지청구권 또는 대표 소송으로 책임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즉 대표이사,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또는 회사에 대한 책임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대해서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이것이 채권자로서도 가능하냐. 이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채권자에 있어서는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영향이 없다는 거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다만 이제 채권자 취소권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가 주주이기 전에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A회사가 어떤 책임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사회여행위 취소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회성 인정 안됐고 또 실제로 판매 대금을 자력 회복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안된다.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주주가 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권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자력의 변동이라면 채무자의 계약에 대해서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행위제도 곧바로 무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채권자 취소만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주자도 곧바로 회사의 계약에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주주의 권리 규제는 상법당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것이지 계약 자체에 대한 효력유로를 따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내용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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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